네, 접니다. 자, 오늘은 우석이 형이 얼마 전에 원판을 여러 개 쌓아놓고 그 높이를 누구나무 점프 푸시업으로 올라간 영상을 올리셨거든요. 그래서 저도 오늘 그거 한번 똑같이 따라해보려고요. 자, 그럼 긴말없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여기 원판들 보이시죠? 15kg짜리랑 20kg짜리 각각 두 장씩 있는데 한 장씩 깔면서 올려볼게요. 아, 뭐해? 이트 12cm 10kg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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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프 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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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쏙 쟤가 미쳤어 31 너 코 밖고 죽어 죽어야지 다 내게 당관계 40 40 40 40 40 40 50 워월 오오 오오오오오 옥에이 워우우우우우우우! 앗 넣어! 에너지 에너지 랩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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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옆에 칼 이렇게 한번 떼주세요 랩몬 와... 미쳤다 이거 근데 랩몬 랩몬 진짜 알아뵙스 바로 퍼피야 마주 안전대 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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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여기 가운데 심연이 보이거든 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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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자아 야 자아 자아 페이퍼 에디션 찢어졌어 페이퍼 에디션 아 감았어 감았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우 회석 끝 와 진짜 여러분 졸라 힘들어요 오늘 여기서 밀기는 더 이상 못할 것 같고 일단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필립 잘가라 내일 또 만들면 돼